저희 노래입니다 저희 집 막내 기영진이고요 여덟살 됐고 멀티즈예요 지금 노래하는 것 때문에 저희한테 제보 주신 거예요? 아니요, 이 별이는 기본 이건 제주고요 이거 말고 유별랑 행복이 놀랬어요 저희 밥 먹자 지금 시작하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인사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? 밥 먹기 전에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 하면서 인사하는 것 같기도 하고 먹기 전에 의식 치른 것 같기도 하고 가서 그 행동을 하고 몇 알 먹고 또 그 행동하고 수시로 이렇게 식사가 다른 개들이랑 좀 패턴이 다른 것 같아요 되게 행동이 좀 특이하네 너무 잘 못해 진짜 잘 못해 근데 이거 진짜 잘 못해 근데 이제 잘 못해 저게 잘 못해 근데 이거 잘 못해 사료는 저희가 세 번, 네 차례 바꿨었는데요. 바꿨었는데도 똑같은 반응을 항상 보였어요. 그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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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, 베어린. 이제 그만. 그만. 이런 행동을 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, 대략? 거의 애기 1년 이후부터는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릇 문제도 아닌 것 같고, 사료 문제도 아닌 것 같고. SpaceX, soit PM, faster & faster , speed & faster 저번에 성 superiority 가지는 까지가 말했다. 착용하면 zamont for me. 안심으로 이젠 Week AtAärt Management because I have a nice Program pton Existened to Iki Kim's 침척 Jennifer 언제까지 이렇게 합니까? 야, 힘들잖아.